슬리드 내 노트 한 페이지에서 폴더 이름 변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을 실행합니다. 슬리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내 노트 한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름을 변경할 폴더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추가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이 변경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슬리드 엑스퍼트 김동원 박사의 온라인 교재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세요.